여기는 엄청 큰 나무가 있어요 보수라고 되어있네요 아 소나무요 소나무 지장 번호 수종 금솔이고 24m래요 24m 수령은 300년 됐대요 300년 된 나무들려가 3.4m고 노부당 아 소나무 향기 아 대단하네 소나무 향기가 대단해요 아이고 페인트칠하지 않고 이런게 너무 아 그 그 임금이 수원에다가 해준 사대묵 사대까지 모시고 있는 고산사담 수원에다가 해놓은 그 뜯어다가 여기 해남 여기다가 고산 옮겼대요 뜯어서 임금이 하산집을 아 아 아 아 어디로 올라가 여기다 다시 저쪽으로 길로 가는거지 한바퀴 돌아서 아 저리 돌아간다고 건물 한바퀴 도는거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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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